짠짜라차자잔 안녕하세요 한국 클래시로얄 프로게이머 샌드박싸라고 합니다 게임캐스터 선용... 아! 이렇게 하면 안되지 친구들 안녕! 용준형이야 크리에이터 도티입니다 좋습니다 써니고요 클래시로얄리그를 준비했었던 오성균입니다 리하! 안녕하세요 의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 마스터입니다 유튜브 홍TV의 하창호입니다 클래시로얄리그 해설 카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마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예전 프로게이머 안델리온이고요 저희는 7팀입니다 벌써 클래시로얄이 7주년 7주년이 되었고 7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와아! 해피버스데이 클래시로얄 사람으로 따져보면 이게 유치원 갈라인데 그동안에 함께해준 친구들 정말 정말 고맙고 많은 팬분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누의 시작과 함께하는 약창시절을 같이한 유튜브 시작을 함께한 더 소중한 순간을 함께한 클래시로얄 클래시로얄 7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클래시로얄이 10년, 50년, 100년 승층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쭉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빠이 10위 10위 평안에 나의 본렘덱에 마음 찍히고 게임 찍힌 친구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사과드릴게 클래시로얄 7주년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 클래시로얄 파이팅! 2위 1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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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